용접 접합부의 층상균열, 라멜라, 티어링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용접 접합부의 층상균열, 라멜라, 티어링 현상, 타입 1, 그, 영원대, 정의, 그림 도해, 미치는 영향, 현상원인, 인자, 현상대책 용접 접합부의 층상균열의 정의, 용접에 의해 두께 방향으로 응력을 받는 경우 모재층 사이에 불순물 등으로 인해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 라멜라, 티어링의 개념도, 라멜라, 티어링의 문제점 압연 강판의 층, 라미네이션 사이에 계단 모양의 박리균열이 발생함 추가적인 열 영향 시 강판 내부 찢겨져감 라멜라, 티어링 현상, 원인, 탄소강의 망간 첨가 모재층 사이에 불순물, MNS, 다층 용접에 의한 반복적인 열 영향 모재 재질의 열화, 라미네이션 균열이 진행된 강제 라멜라, 티어링 현상, 대책, 시공 시 접합부의 예열과 후열을 실시 넓은 개성각 대신 좁은 개성각 적용 다시 용접 접합부의 층상균열, 라멜라, 티어링 현상 타입 1, 그, 영원대, 정의, 그림, 도해, 미치는 영향, 현상원인, 인자, 현상, 대책 용접 접합부의 층상균열의 정의 용접에 의해 두께 방향으로 응력을 받는 경우 모재층 사이에 불순물 등으로 인해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 라멜라, 티어링의 개념도 라멜라, 티어링의 문제점 아변 강판의 층, 라미네이션 사이에 계단 모양의 박리균열이 발생함 추가적인 열 영향 시 강판 내부 찢겨져감 라멜라, 티어링 현상 원인 탄소강의 망간 첨가 모재층 사이에 불순물, MNS 다층 용접에 의한 반복적인 열 영향 모재 재질의 열화 라미네이션 균열이 진행된 강제 라멜라, 티어링, 현상, 대책, 시공시 접합부의 예열과 후열을 실시 넓은 개선각 대신 좁은 개선각 적용 그럼 오늘의 이만 끝!